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킥! 그렇지! 들어가자! 이걸 푸네 앉아줘! 앉아줘! 나이스! 하하하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웬만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걸요 철거파에서 중간 정도 된다 이말이야 아닌가? 아 안깨지나 병인줄 알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때 자이언트 딱 쓰고싶지않나? 자이언트 병통파시네 이분 벽에서 날박 안하고 이걸참네 부처님이세요? 형님 자 뒤로 굴러 아이고 아 풀었는데? 나 붙여도 죽나? 뭐지? 아니 저 취업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예 들어가자 괜찮아요 와 이걸 일어나? 와 벌써 아 벌써 해 레디어트 형님 호잇 오 그리움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그렇지 우와 나이스 뭐야 한 번 썼는데 그걸 막은다고? 오 오 오 이제앉네 에이 뭐야 왜이렇게 잘먹어 뭐야 와 와 지린다 오 오 어 오 에리어스 나올거 같아 아닌가 퇴레기 어? 뭐야 이거? 다행이다. 오케이 게이르 근데 나보고 원래 피부가 빨가세요? 이러길래 정신나간 사례하고 있어. 어떻게 피부가 처음부터 빨갈 수가 있냐고 근데 나보고 아싸 아싸 상품이 어떻게 피부가 빨갈 수가 있어 어 미안해 대박 실수해라 아 죽었네 피상황 꼬니까 야 야 이분 되게 잘하시는데 날먹할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생각하고 때려야겠다 이 장치면 안되겠다 이게 왜 안돼? 이게 왜 안돼? 아우 와 와 이걸 참 졌잖아 아니 어우 대단해 오케이 오케이 아오 병순 원니스텔리스탱포로우 어? 이거 마지막인데? 야아.. 이거 아니야 자 드라잔 여기로 가면 이긴다 드라잔 나 레드 있었거든 하이킥 되게 은근히 괜찮아요 1프레임 좀 느린데 다른 하이킥보다는 근데 막 엄청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알검사 당했다 동방이 예지군이네 너무 아프고 아이고 바보 레벼 벽 안 깨는거 봐 우와 짠발 두번에 불스 충격과 공포다 그만해 다시 때리자 아니 뭐야 나 레드했는데 뭘 파크 크흠 아암맞게 죽이려고 우울했다 요렇게 요렇게 안뜨고 요렇게 뜨고 어떻게 요렇게 아야야 깔리겠는데 뭐 요렇게 다들 잘하니까 재밌는데 기 빨리는 기분 와 이걸 막나 아니 촉봉했는데 또 기원이 나가고 저거 육사위가 너무 심하고 어 어 어 아 번번이 맞냐 물을 지금 냉장고가 있는데 요판마고 갖고 올게요 또 터프웅이 불스에 치다니 내가 좀 더 느렸나보다 아 이즈 야 물 왜이렇게 빨라 아니 이분 초풍으로 찍는걸 를 딜케 해요 이거 설마? 야 이걸 이긴다고? 릴인거 아닌? 거의 뭐 진판이었는데? 기저귀 시즌 폰 진짜 형님 지옥의 필살 이거 불순놀이인거 같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서 이기야 더 열받지? 빨리 열받게 만들자 불순놀 노 노 야 니가 안썼어 노 오예 나이스 나이스 기몬 티 좋아요 화난 나라 쓰면 안된다잉 화난 나라 쓰면 안된다잉 화난 나라 쓰면 안된다잉 오예 오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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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내가 역전했네 오예 암호킹 오픈 뜨죠? 명심해야됩니다 암호킹 오픈은 불 때문에 야 잘 나온다 요 거기까지 예상한 디오론 which 디오론 손이 저게 크루가 됐더라구요 좋은 것 같애 이렇 타네 뉴냉 라이itime 이 부분이세요? 딴발 뜨죠? 좋아요 그거는 웨켄 마신 쓰듯이 하면 돼요 뭐 다른 팁이 없고 연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술로 걸어다닐 수 있으면 진짜 카드야 최강 먹을 수 있는데 걷지를 못하겠어 다 눌렀다 저를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저걸 때릴 준비를 하고 있네 나이스 좋아요 아 명승 막 하지 말라고 저 사람 잘해 날먹할려 하지마 진짜 왠지 한방 역전 하려면 저밖에 없을 것 같았어 연장 여보세요 아 아깝다 좋았는데 풍신인데 아깝네요 야 어디 뛰어야지 여기인가요 나이스 뇌신 한방이다 이걸 피한다고? 진짜 축을 웨이브를 조지게 잡아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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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심리까지 생각하는구만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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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깝다 아깝다 나이스 오 노 노 오 오 와 이게 안돼 오 원 원 오 이게 안돼 와 지렸다 리스콘 장난 아니고 나이스 김헌티 아 홈끝이 왜이렇게 귀엽냐 아우 잘 맞았다 1패에서 이거 까지 안나와요 미리언 스탭 아 이거 잡아 뼈 오예 야 이거 기회다 진짜 기회 한 번만 우와 이걸로 맞네 오 대단한데 왜?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뭐야 이거? 아니 왜 안 깨져? 아니 이거 왜 안 깨져? 이거 왜 안 깨지자고 어? 뭐야 어떻게 막았나? 어? 아 미친 잘 봤는데 눈 좋았는데 이번에 와 와 파이트 어? 어? 와 미쳤다 아니 와 안방 쏜데 안방이 발동이 더 느려갖고 정축으로 가졌네 아 좋았는데 이거 행칠거같아 없었는데 너무 잘해 와우 탁템 오우 싸우고 탁템 이 날 와 다 먹노 와 다 먹노 아씨 너무 아픈데 뻔하면 안 돼 여기 뻔하면 안 돼 오오 두 번 하셨네 아 이거 어떻게 막지 개잘했다 아 이건 늦게 써봐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 막아 아니 세 번 썼는데 세 번 다 막았어 그 브라이언 누구지 아 다 먹나 또 앉아있었어 방금 또 앉아있었어 방금 핑치고 와 지린다 호가씨 좀 보세요 와 진짜 진비롭네 군단 이지도 최대한 열심히 걷는데 안걸린다 걸리긴 하네 또 어 걸리긴 하는데 또 이걸 참나 아 아 아깝다 반응 아 뭐야 레이버 미끌렸어요 지금 와 다 잘 막아 와 와 와 와 빅살이 돌겠다 와 아니 진짜 오늘 이기 너무 심하네 와 저기서 초풍이 안 나가네 솔로만 팝니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돼 낚시지 말고 하자 여기서 나라가 안 돼 나라가 안 돼 나이스 나라가 안 돼 이 칼리야 나라가 안 된다 다 되는데 나라가 안 돼 퍼킥 조심 퍼킥 쓸 거잖아 깨보 나이스 좋았어 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일걸요 일본에서 아 닉네임 들었는데 까먹었다 케이스케 원코인으로 이겼던 사람인데 맞아 케이스케 원코인으로 이겼던 사람일거에요 야 이 씨미알 이거 어떡하나 어우 지우가 아 사나라까지 썼어요 사나라까지 써달라요 썼습니다잉 아이샤 아니에요 다른사람이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히스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텐데 행정 도와주시죠 뭐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썼어 질이네 이야 제발 뭐야 이거 나이스 다 써버렸다 그냥 맞아라 하고 기도하고 써버렸네 죽인다고 대그? 와 거의 피한다고요? 아 이거 아니잖아 아 형님 제발요 잘보냈어요 나이스 진짜 운 좋았다 진짜 운 좋았다 진짜 운 좋았다 나이스 아 진짜요? 파이팅 형님 무서워요 파이킹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와.. 초풍처럼 썼어 방금 우와 나이스 안되나 어우 죽이네 아니 아니 불스를 왜 총풍처럼 쓰세요? 지리수인데 완벽한 이제 커킥 쓰기 그러니까 저걸 쓰시는구나 아 아깝다 아깝다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야 기회 있다 아직 파이팅 파이팅 흠 이게 피해죠? 이게 피해죠? 아우 지루마 불스 쓸 것 같은데 아닌가 뭐 갱바야 괜찮은데 야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간다 응 나이스 나이스 야 이게 좀 짱 나겠다 아머킹 이게 좀 짱 나겠다 좀 짱 나겠다 갑아 can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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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아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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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미쳤다 잘해 진짜 잘해 불쌍 안쓰고 워킹 모였어요 기술들이 하나하나 모였어요 대박 이번에 기원을 갈게 했어야 되는데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오예 오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와우 괜찮아요 해외 가기 쏘예 그치만 의원 저희 잠시 피겨야 해 봐봐 아니 그냥 지르네 이걸로 났겠나? 아 병쓴 진짜 나랑 너무 뻔했나나? 아 나 없었는데 너무 암호킹 잘 가는데 아 웨너버스 4번 아 웨너버스 4번 패널 어디까지 넣어? 아 웨너버스 4번 퍼뜨린 피겨 188번 순서 아 웨너버스 4번 마지막 받아들이 띠리 와아 심의를 이렇게? 크흑 대단하다 우왕 으흑 אומר baseball 어우 앉았다 킬 나오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뭐하잖아 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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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스가 너무 예술이야 웨이브 하다 맞았나봐 쟤.. 쟤.. 너무 잘 막아서 힘들어요 진짜 민숙이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잘 막냐 넵 쟤.. 윽.. 으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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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오케이 예이 100점 나자 아 이거 좋아 아 제발 아 좋아요 아 이거 아 아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레고맨 왜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기서 개기맨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개기맨 오고 싶어졌나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 잘해요 왜 다 있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와 대박 사건 깨버려 진짜 값진 황금다이다 이거 진짜 값진 황금다이다